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몇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일이 는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1년 중에 있는 가장 큰 책 행사들이 몇 개 있어요. 서울국제도서전이나 와우북 페스티벌이나 그리고 규모는 조금, 종류는 좀 다르지만 서울국제작가축제나 아니면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온라인 전환이 되면서 다들 저한테 SOS콜을 하신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의 SOS콜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저는 사실 올 한 해는 물론 저도 취소된 강연이 정말 많고 상반기는 거의 강연이 완전 씨가 마른 거의 다 취소, 취소, 연기, 연기, 취소, 취소 약간 그런 식이었고 가을에는 이제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는 일이 좀 정신이 없었어요. 상반기에는 일이 좀 줄었고 하반기에는 일이 좀 늘었어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튜브에 광고 집행이 내려갔거든요. 광고비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 수익도 내려갔어요. 광고주가 광고비 집행을 많이 해야 이제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광고비 수익이 많아지는데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광고비 집행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버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저도 영향을 받은 유튜버 중에 하나여서 그런 실질적인 유튜브 수익도 사실 좀 많이 줄었었어요. 저는. 책을 읽고도 머릿속에 내용이 잘 남지 않아요. 겨울림만에 책을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방법 궁금해요. 저는 책을 따로 막 정리를 해놓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다가 밑줄이나 메모 많이 해놓고 옆에 공책 펼쳐놓고 거기다가 약간 책의 구조나 구성 같은 거 조금 정리하고 떠오르는 생각들도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노션에다가 리스트업을 쭉 해놔요. 읽은 책 제목이랑 완독일 해서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각 페이지마다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 써놓는다든지 감상을 살짝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겨울분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표 지향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제 보람이 목표였는데요. 지금의 목표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재미를 조금 이렇게 쿡쿡 찔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책에 대한 허대를 낮춰주는 어떤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지 마세요. 눈에 안 들어오면. 저는 진짜 눈에 안 들어오면 책 안 읽거든요. 그냥 잠깐 다른 거 해요. 그냥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른 걸 좀 하고 조금 이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어떤 좀 그게 돌아오면 그때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뭐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억지로 읽기보다 그냥 조금 약간 회복을 한 다음에 읽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도 좋고 집중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는 그냥 잠시, 잠시 다른 걸 조금 하고 그러고서 다시 하면 저는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대세잖아요. 유튜버 또는 북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연 대주제가 문학으로 먹고 살기인데 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문학으로 먹고 살기. 정말 솔직히 너무 힘들죠. 문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유튜버로 먹고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유튜브 잘 된 사람은 정말 소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정말 정말 소수고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유튜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 훨씬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알고리즘이 안 뜨니까.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 자체도 정말 적고요. 문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자체도 정말 적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정말 그냥 진짜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커리어의 문제만 생각했을 때는 문학으로 먹고 살려면 정말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하든지 본인이 작가가 된 게 꿈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부업으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르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문학적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정말로 좀 기획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결국은 기획 싸움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 채널에 어떤 점의 매력을 느낄까 이런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단히 많은 고민과 꾸준한 투자, 시간과 돈, 꾸준한 투자 그리고 본인의 재미 이런 게 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결합이 되어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정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1년, 2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저는 다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긴 너무 힘들죠. 워낙 문학으로 먹고 사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카페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버티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 버티는 시간을 잘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직장을 가진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내 본업이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말 좋은 루트가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영상을 일정하게 올리는 것과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한데 저는 굳이 고른다면 영상을 일정하게 올리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이 됐어. 내일 정오에 올라가야 되는데 영상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만져야 되는데 이거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미뤄서 내가 정말 어떤 퀄리티를 많이 올릴 수 있으면 내일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고 한 3시나 뭐 아예 저녁에 올리겠다고 하면 되니까 생각해보고 근데 그걸로 될 일이 아니야. 막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저는 그냥 올려요. 포기하고 저는 그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최저선을 맞췄다면 정말 무슨 막 못 봐줄 정도가 아니라면 최저선을 내가 생각하는 최저선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꾸준함이 좀 더 일정한 꾸준함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때가 저한테 닥치면 저는 그냥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 미래에 작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요새는 종이책이 아닌 웹소설 같은 인터넷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작가님은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네. 너무 확실히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이책이 줄 수 있는 거랑 웹소설이 줄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데 웹소설이 얘의 완벽한 대체제가 아니에요. 주는 게 좀 다른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체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종이책이 훨씬 더 유용할 때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충전을 할 필요가 없고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생각보다 좀 더 유용한 점들도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그래서 저는 종이책이 없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초보 문학인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문학이 즐겁고 이렇게 하면 문학이 좋다는 등 문학의 권위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너무너무 대단한 무엇이어서 그것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고 이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무슨 서로 카드 대결 하듯이 너 이 사람 알아? 너는 이 사람 알아? 이러면서 약간 어떤 어쩔 수 없이 지적 허세나 지적 어떤 허영심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문학을 읽을 때, 향유할 때 그럴 때 권위에 막 질식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세계가 제한되는 것은 저는 되게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문학은 모두의 것이고 물론 이제 문학이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좋은 작품의 기준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초보 문학인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권위에 막 짓눌리지 마시고 자유롭게 읽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고 별로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별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사람들이 다 무진기행을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전 무진기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셔도 돼요. 너무 그거에 막 억눌리지 않으시면 더 즐거운 문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